고려대학교 4명으로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대학과 달리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조도 받지도 않았으며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은비녀, 가닥지를 빼모은 성군부터 민족 독지가로부터 받은 거액의 기부금까지 결의의 정성으로 성과 같은 건물을 세웠고 법학, 이재학과 같은 근대 학문을 통해 20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고려대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20세기 민주화와 산업화를 가장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우리는 조치원이라는 비교적 크지 않은 지역에 교육국의 사명을 이을 또 하나의 자유, 정의, 진리 정신의 요람을 세웠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 제2의 창학은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은 개척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새살이 도단하며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세종 캠퍼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가 앞으로 21세기 새로운 교육국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대의 변화를 가장 빨리 읽어나가며 대학교육의 변화를 제일 먼저 주도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감내한 학과 개편은 세종 캠퍼스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연구 환경에서 글로벌 인재로 커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문을 새로 조성하고 문화스포츠 대학 교육관, 산학협력관, 가속기 ICT 융합관을 새로 짓는 이유는 앞으로 세종 캠퍼스가 나아가야 할 창의교육과 실용연구의 에코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려대학교는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대표할 지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두 축으로 하여 21세기 고등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부자 여러분, 고대를 이룬 석탑 하나하나마다 기부자님들의 눈부신 헌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고대인은 고대를 믿고 고대의 내일을 위해 소중한 헌신을 더해주신 기부자님들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더욱 뜨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밤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일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